자 이번 시간에는 고체의 에너지 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체의 에너지 띠, 이게 이제 앞서서 배웠던 거랑 뭐가 다르냐면은 결국에선 여기서도 뭐 에너지 주니 어쩌고 뭐 할 건데 앞서서 배운 건 이제 다 기체야, 그죠? 기체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요렇게 있다 뭐 1번 기체, 2번 기체가 있다 라고 하면은 겁나게 멀리 떨어져 있어, 그치? 그치?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면은,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면 그걸 기체라고 하는 거거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껍질이랑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껍질이 어때? 안 겹치거든 그치? 서로 간섭이 없어, 간섭이, 그죠? 자 근데 고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돼 있을 거냐 자 이게 이제 기체라고 했을 때 고체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자 여기 있는 그림처럼, 여기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되겠죠? 원자 핵들이 어때? 상당히 가깝습니다 얘네들에 비해서 훨씬 가깝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얘가 가진 전자껍질, 얘가 가진 전자껍질 얘가 가진 전자껍질들이 마구잡이로 막 이런 식으로 거의 막 연속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야 얘꺼, 얘꺼 막 이런 것들이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것처럼 딱딱딱 불연속적인 게 아니라 자 얘는 지금 1층에 만들고, 얘는 1.1층에 만들고, 얘는 1.2층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속적인 어떤 띠를 형성을 하더라 라는 거지 그쵸? 계속해서 서로가 이제 간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체의 에너지 띠다라고 해서 따로 메우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에너지 띠에서 고체는 기체와 달리 매우 많은 원자들이 서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원자들 내의 전자의 에너지 띠가 서로 겹치지 않게 미세하게 나누어짐으로 이 소리야 자 1번 원자꺼, 2번 원자꺼, 3번 원자꺼, 4번 원자꺼, 5번 원자꺼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 하다 보니까 얼추 연속적인 띠가 형성이 되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에너지 띠는 거의 연속적인 띠를 이루게 된다라고 돼 있네요 그쵸? 자 그 다음 허용된 띠 해가지고 고체 내의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띠이다 그리고 뭐 띠 틈에서 허용된 띠 사이의 간격을 말하며 전자는 띠 틈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